자 이제는요 특히 애국계몽운동 시기에 애국계몽운동 시기에 나라가 지금 만국의 어떤 그 길로 가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죠? 이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저항했는지 그 저항의 역사를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 보시고요 자 여기 지금 애국계몽운동 시기의 모습들을 지금 쭉 나와있습니다 을사늑약 외교권에 강탈당했던 을사늑약 전후에서 한번 볼텐데요 급하죠 지금 이게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급해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국어, 역사, 종교 다양한 방면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한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국어부터 한번 볼게요 국어에서는요 새로운 소설, 새로운 시들이 이제 등장을 하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소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시, 이거의 어떤 출발이 바로 이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은세계라는 소설, 신소설 원각사에서 공연을, 특히 여러분 이 원각사는 좀 기억해주세요 이 한말, 이게 한말 의사늑약 이후에 만들어진 연극 전용 공간 극장이에요 그래서 이 원각, 예를 들면 시험 문제에 특히 이제 이 한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제 원각사 공연을 보고 있는 한 부인 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에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있는 곳이니까 원각사를 좀 여러분들 기억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수회의로 짐승들이에요 짐승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건데 뭔가 어떤 제국주의 세력들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금서에요 금서, 읽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책도 있어요 왜냐면 일제 비판하니까, 그죠? 여튼 이런 신소설이 나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시, 해외에서 소설이 울릉꽝꽝꽝 뭐 이런 게 막 효과음이 막 시로 들어가요 우리나라 전통시에서는 이런 거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스타일의 시들도 이때 나오고 있더라 라는 거 그 다음에 역사, 역사 진짜 급하죠 왜냐면 지금 나라가 만국의 길로 지금 치닫고 있기 때문에 위인전, 구국의 영웅, 을지문덕, 이순신 정말 외세 침탄에 맞서 싸웠던 그런 장수들 위인전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을 좀 키우자 뭐 이런 거 각국의 흥망사, 베트남 흥망사 베트남은 과연 어떻게 흥했고 망했는가 뭐 이런 거 이런 책들이 이제 쏘아 나오는 거예요 나라가 우리가 위기니까 지금 특히 이 과정 속에서 이런 위인전도 쓰고 뭐 이런 대표적인 인물 신채호에요 신채호 이 신채호가 쓴 그 논문 중에서 독사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독사신론 이 독사신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민족주의, 일제강점기 민족주의 사학의 방향을 제시했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잘 쓴 그런 글입니다 민족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건데 이 신채호는요 지금 한 말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에도 민족주의 사학적으로 활동할 거예요 그래서 그 출발 독사신론 꼭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이제 신채호 가면 뭐 조선사연구초 뭐 조선혁명 선언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근데 독사신론도 이러면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아셨죠? 기억해 두세요 신채호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 볼게요 종교 자 종교는요 천도교라는 게 이때 만들어지네 자 그럼 천도교 지금도 여러분 들어봤어요 천도교? 요 천도교가 뭐냐면 동학농민운동 그 동학이 이름을 바꾼 거예요 동학의 핵심이 뭐야 인내찬 아니야 사람이고 산업이다 그래서 이런 천도교의 어떤 기관지로서 만세보호라는 것도 있다 기관지로서 만세보호 독립협회의 기관지 독립신문 천도교 기관지 만세보 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진짜 시험에 잘 나온 게 뭐냐면 대종교에요 대종교 대종교인데 이 대종교는 뭘 믿는 거냐면 단군을 믿는 거예요 단군 예 나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참 그런 것 같아요 나라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고려시대에도 여러분들 왜 몽골초들어고 원간삽기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일연의 삼국유사에 단군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항상 나라가 어려울 때는 우리 역사에 유구한 역사 이것을 통해서 어떤 자부심을 갖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도 대종교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단굴민은 대종교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다 라는 걸 봐두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유교 쪽에서는 유교도 좀 바뀌어야 된다 언제까지 성리학적 고리타버는 그 얘기할래 해서 박은식의 유교구신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국어라든지 역사라든지 특히 이제 역사 쪽 요쪽이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요쪽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요거 기억해 놓으시고 대종교 요거 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당시 해외 이주를 한번 볼텐데요 해외 이주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도를 제가 한번 보면요 이렇게 있으면 요쪽이 지금 요렇게 요렇게 나눌 수 있어요 요쪽이 이제 북간도 요쪽이 이제 서간도 이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요쪽이 연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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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주의 그 블라디보스토크 연애주의 그 블라디보스토크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특히 이 블라디보스토크 쪽에 여러분은 신한촌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여기 지금 신한촌 새로운 한인들의 마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신한촌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주지역 제가 이건 아까 그 앞에서 왜 그 장인환 전명은 설명드리면서 하와이 공식으로 이민 갔다라고 설명드렸죠 공식 이민 있었고요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서 사진 보내가지고 분명히 하와이에서 정말 잘생긴 남자 사진이 온 거야 어머 이 남자 따라가면은 이 남자랑 같이 열심히 일하면 나도 잘 살 수 있겠는데 라고 희망을 갖고 우리나라를 떠나서 하와이에 갔더니 웬 노인분이 나오시는 거야 누구세요 제가 사진 속 그 사람입니다 엄청 시간이 흘러 사진을 아주 젊은 사진을 보낸 거야 어떡해 그 먼 태평양을 건너왔는데 돌아갈 수도 없잖아 살아야지 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멕시코 멕시코에 가서는요 이제 하와이에서는 주로 이제 사탕수수 노동자로 활동 많이 했고요 멕시코에서는 에네킹이라고 이게 선박 로프 있죠 그거를 만드는 그런 원료를 제공하는 그런 식물인데 아 이게 가시들이 뭐 엄청나가지고요 그거 베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노동이었는데 그런 데서 이제 활동했던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이분들이 그렇게 엄청난 노동을 하면서 번 돈 있잖아요 그 번 돈으로 나중에 일제강점이 가면 독립운동가들에게 굉장히 많이 지원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밖에 나가면 애국자 된다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제강점기가 이제 그 직전에 있는 이 개향기 한 말까지 모두 봤습니다 네 국권피탈기 봤고요 우리가 어떻게 싸웠는지 의병활동, 애국계몽운동, 경제구국운동, 민족문화수공운동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일제강점기 아픈 시기에요 네 일제식민지니까 그죠? 아프지만 그게 꼭 아픈 역사로 끝나지만은 않을 겁니다 왜인지 다음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